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 유튜브 채널 K-POP블리스의 채널입니다. 아니 왜 선글라스 낀 거예요? 해가 없어 지금. 사실 컨셉이죠. 조명이 높으셔서. 니키도 선글라스인데. 이거 써주세요. 무서워요. 근데 아까보다 비가 더 많이 오네. 조금 즐거울까요? 이거 갑자기 너무 말려운데. 엔진 아까 보니까 그 우비 안 입고 있던 엔진이 있던데. 왜 안 입은 거예요? 불편해서. 잘 보이려고. 잘 보이려고. 아니 우비 입어도 이뻐요. 이거 밥 먹고 오셔도 되죠 지금? 나갈 수 있다. 나갈 수 있나? 맞아요. 다시 들을 수 있어요. 뜨끈한 거 먹고 오세요. 뜨끈한 거 먹고 오세요. 뜨끈한 거 먹고 오세요. 저 어제 선지의 제풍 먹었어요. 네. 이제 저희 3시간 뒤에 뵙겠습니다. 네. 이상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엔진이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